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요즘 들어서 식물 판매처를 물어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도움이 될까 하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쪽은 식물 판매 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물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사이트들은 올해 재배하신 분들은 모두 아는 곳일 거에요. 요즘 판매처 전화번호를 물어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판매자가 아닌데 매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판매하는 곳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수도 없고요. 이런 인터넷 판매에 익숙하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영상 뒤쪽에는 판매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는 방법과 로그인해서 구입하는 방법을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뒤쪽 영상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선인장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선인장은 되도록 실생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실생이란 씨앗을 파종하여 씨앗부터 재배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생농원으로는 실생원과 신천지 농원, 세원선인장, 그리고 선인장사랑이 있었는데요. 신천지 농원은 요즘 소매는 하지 않고 도매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선인장사랑은 요즘 다육과 화월시야를 위주로 판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생 전문 선인장 농원은 실생원과 세원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먼저 실생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인터넷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시니까 검색하는 것부터 올리겠습니다. 주로 검색은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서 많이 하는데요.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니까 저는 오늘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거로 대부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검색창에 실생원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생원인데요. 네모박스 안에 선인장과 다육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선 선인장 먼저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선인장들이 쭉 나오는데요. 처음 업데이트하면 여기 숫자가 한 5까지도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판매되고 남은 아이들만 남아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업데이트 중에는 잘 모르겠고요.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뜨지를 않죠. 이 실생원은 로그인을 해야 그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육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다육에는 이렇게 리톱스와 하월시아 그리고 이런 아프리카 다육도 있는데요. 요즘은 겨울이라 아프리카 다육들은 많이 올라와 있지 않네요. 겨울에는 아프리카 다육들은 추위에 아주 민감해서 거의 판매하지 않고요. 브레비카울이나 이런 파키포디움 종류들도 실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로그인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원하는 선인장을 이렇게 클릭하면 클릭해서 볼 수가 있고요. 구입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실생원은 100% 자체적으로 파종해서 실생만을 판매하는 농원이에요. 그래서 아주 믿을 수 있고요. 초보자 입문용부터 준 명품의 선인장까지 판매되고 있는데요. 잘 고르면 미래의 명품이 될 수 있는 선인장도 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클릭해서 여러가지 선인장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클릭하면 선인장의 사이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선인장도 있고요. 조금 이렇게 고급종도 있죠. 선택의 폭이 아주 넓은 곳이고요. 저도 많이 이용했던 곳입니다. 선인장 실생 전문 농원인 세원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세원은 자체 사이트가 있었는데 요즘은 자체 사이트는 폐쇄하고요. 이 엑스플랜트에 입점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스플랜트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여기 상점 전체 보기가 있죠. 여기를 클릭하세요. 검색창에 세원 선인장이라고 치면 이렇게 세원 선인장이 나오고요. 여기를 한 번 더 클릭하면 이렇게 세원 선인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선인장들이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직접 작은 창으로 볼 수 있고요. 선인장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선인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원 선인장은 대부분 다 실생인데요. 가끔 1% 정도 일부는 자구를 뿌리내린 재뿌리 선인장을 판매하는데요. 자구를 뿌리내린 건 자구 출신 또는 재뿌리라고 표시를 해서 판매를 하니까 나머지는 다 실생입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다 실생이라고 써있지요. 업데이트한지 좀 오래됐는지 자주 안 들어와봤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라 그런지 선인장이 많이 올라와 있진 않은데 평소에는 많은 선인장들이 올라와 있는 곳이고요. 이 세원은 처음 선인장 입문하시는 분도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작은 선인장부터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 곳입니다. 저도 선인장 입문할 땐 이 세원에서 많이 구입을 했고요. 요즘도 가끔은 국민선인장 필요할 때는 여기 와서 구입을 합니다. 믿을 수 있는 곳이고요. 이번에는 한번 다음으로 들어와봤습니다. 비단 선인장을 검색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금호 속을 클릭하면 태평안과 능파 등 이런 에키놉시스 속 선인장들이 보이고요. 이렇게 하단에 번호를 하나씩 넘기면 이렇게 야생의 태평안을 많이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룡관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대룡관은 좀 실생을 구하기 힘들잖아요. 여기는 대룡관 실생과 야생도 많이 판매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품절됐는지 대룡관 야생은 없네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선인장들을 클릭해서 속별로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또 목단을 종별로 많이 판매를 하는 곳입니다. 목단을 구할 분들은 여기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가지 종류의 목단을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 선인장들도 일부 판매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육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월시야도 이렇게 있고요. 이 비단 선인장은 실생도 판매를 하고요. 재뿌리도 판매를 합니다. 여기는 실생도 재배하고 또 외국에서 야생 선인장들을 구입해서 재판매하는 곳입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 이 부분이 있죠. 식물 정보 부분에 보면 선인장과 유통명 이 부분을 클릭하면 식물의 중명이나 학명을 볼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이외에도 이렇게 속명도 알 수 있고요. 여러가지 선인장 도감이나 다육도감도 이렇게 많이 비치되어 있어서 여러가지 식물 정보가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여러가지 식물을 모아서 판매하는 사이트 두 사이트를 알려드릴 건데요. 엑스플랜트와 심포리에요. 우선 엑스플랜트를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다육식물부터 관엽, 야생화, 동서양란, 씨앗, 하분자재료, 각종자재료 등이 이렇게 구비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 상점 전체 보기에 한번 들어가서 클릭을 해볼게요. 선인장 사랑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선인장 실생농원인데 요즘은 이렇게 다육과 하월시아를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선인장 매니아인 저로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쉽기도 하고요. 좋은 선인장들을 많이 판매하던 그런 곳이고요. 여기 다육식물을 이렇게 클릭하면 그 위에 상단에 다육식물류 중에서도 리톱스나 코노피텀, 선인장, 아프리카식물 등 원하는 식물종을 클릭해서 구할 수 있는 곳이고요. 참으로 다양합니다. 요즘은 농원을 꼭 가지 않아도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집에서 식물을 받아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엑스플랜트는 이렇게 종목별로도 검색을 할 수 있고요. 또 조그마카처럼 상점별로도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식물을 계속 재배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농원이 있어요. 단골농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상점 전체보기에서 그 농원만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검색창에 원하는 식물을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개발 선인장을 우선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선인장이 있으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되고요. 클릭해서 구매하는 방법은 뒤쪽에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엑스플랜트나 심폴은 너무 광범위에서 구하기가 어려우면 원하는 종을 검색창에 종명을 클릭해서 들어오는 게 좀 편하고요. 조금 지나면 좀 더 익숙해지면 원하는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검색해서 들어가도 됩니다. 이번에는 심폴을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심폴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육식물과 야생화, 간엽식물 등 이렇게 다양한 식물군들이 판매되고 있고요.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으니까 원하는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검색해서 구매를 해도 되고요. 제가 한번 로비비아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원하는 식물이 있으면 클릭을 해서 장바구니에 넣어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심폴하고 엑스플랜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심폴이 없으면 엑스플랜트도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고요. 엑스플랜트에 없으면 심폴도 들어가 보시고 둘을 같이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원하는 식물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유명농원들은 이렇게 앞에 상단에 놓여 있고요. 또 입점업체 전체보기가 우측 상단에 있거든요. 이 부분을 들어가면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원하는 상점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엑스플랜트를 한번 들어가서 회원가입하는 것부터 구매하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왔고요. 우측 상단에 보면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 로그인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연두색으로 로그인하기 말고 그 밑에 회원가입하기가 있거든요. 이 회원가입하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동의라고 나와 있거든요. 두 군데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두 군데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맨 위에 아이디가 있죠. 아이디는 영문과 숫자만 가능하니까 세자 이상 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밑에 비밀번호는 숫자와 영문자를 조합해서 넣으시는데요. 위에 한번 넣으시고 아래쪽에 같은 비밀번호를 한번 더 넣으셔서 확인을 하시고요. 또 이 밑에 비밀번호 분실 시에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맨 위에 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고 밑에 답변 그냥 둘리라고 이렇게 쳐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답변은 기억해 두셔야 다음에 비밀번호 분실했을 때 들어올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함을 쓰시면 되고요. 밑에는 별명은 뭐냐면 이기예요. 만약에 이 별명을 치셨는데 밑에 중복되어 있다 그러면 다른 걸로 바꾸셔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별명을 써놓으시고요. 그 밑에 생년월일 써놓으시고요. 남녀 성별에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메일 써놓으시고 전화번호 핸드폰 쓰시고요. 쪽지 수신은 원하지 않으면 체크를 지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엑스플랜트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하고 뜹니다. 그러면 회원가입이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러면 메인으로라고 있는데 메인으로를 눌러도 되고요. 위에 상단에 엑스플랜트를 누르셔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럼 한번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로그인을 해야겠죠. 이 로그인에 금방 만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검색창에 원하시는 식물명을 쓰시고요.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진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서 원하는 선인장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장바구니를 클릭해서 장바구니에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내려가 보시고 숫자를 클릭하면 이렇게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페이지도 보시고 다른 선인장을 원하면 이렇게 종명을 로비비아라고 한번 쳐볼게요. 로비비아라고 이렇게 쳐서 원하는 선인장이 있으면 이렇게 클릭해서 하단에 있는 부분을 올리면 이렇게 작게 창이 뜨고요. 선인장을 누르면 이렇게 큰 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장바구니를 누르시면 되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장바구니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내가 장바구니에 넣은 식물들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구매를 하고 싶으면 구매하기를 누르면 되고요. 아래 것만 구매하고 싶으면 위에 거에 오른쪽에 삭제 버튼이 있죠. 여기를 클릭하고 창이 뜰 거예요. 거기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회원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지금 로그인을 안 한 상태라 이렇게 창이 비어있는데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여기 위에 주소가 자동 생성될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주소지 놓고요. 우편번호는 여기 주소지를 쓰면 우편번호가 나오니까 그 맞는 주소에 클릭 한번 하면 우편번호가 자동 생성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를 쓰는 거냐면 반품을 할 때 입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금을 받기 위해서 주소와 계좌번호를 쓰는 란입니다. 그래서 써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에 제 개인정보를 노출시킬 수 없어서 로그인을 안 하고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완전하게 구매하는 걸로는 못 보여드리고 대략적인 걸 보여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식물 사이트는 오늘 소개한 사이트 외에도 많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대표적인 곳 몇 곳만 소개했어요. 되도록이면 장점만 소개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매해 보시고 자신의 식물 기준과 맞는 곳을 4차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식물을 접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